안녕하세요 고생마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살, 백을 잡는 방법, 세번째 수만 잘 찾으면 바로 깨갱이입니다. 어떤 멋진 수가 있을까요? 세번째 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첫수로는 가볍게 단수를 치고요. 백은 뭐 빼도 박도 못하죠. 안이을 수가 없습니다. 이때 바로 세번째 수, 여기 붙이는 수가 급수가 됩니다. 백이 이을 수가 없죠. 이으면 양단수가 되서요. 그럼 백이 둘 수 있는 것은 여기 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. 안 딸 수가 없죠. 따면은 간단히 죽었죠. 다시요. 이렇게 단수를 치고 놓고 여기 붙이는 수만 아시면은 잡는 것은 아주 쉬워졌죠. 둘 수 있는 곳이 백이 여기 밖에 없습니다. 이때 단수 치고 딸 때 요거를 따면은 간단히 잡게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바둑살 백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